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겨울 산불이 예년에 2배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흡족한 단비 예보도 없어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들어 겨울 가뭄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예년보다 적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동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올해 강우량이 0인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지면서 산림은 더욱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고 영동에 이어 수도권과 경북 지방도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산불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모두 111건. 예년에 51건에 비해 2배 정도 많습니다. 특히 설 연휴에는 무려 31건의 산불이 일어나 2008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입산자 실화와 농가에서 폐기물을 태우다 옮겨붙은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특이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삼척 산불 때는 펜션에서 불이 붙어서 이것이 산불로 전의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성묘길에 성묘를 하다가 산불로 전의되는 이런 특이한 산불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겨울 가뭄을 해소할 만한 단비가 내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산림당국은 산불 비상체제를 유지한 채 산불의 촉각을 건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